우리는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번씩 씹어서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현미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이 알죠 그런데 현미밥 먹어야 건강에 좋다 여기까지만 알고 100번 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5번 씹고 살아가려면 백미 먹고 살아가는 게 더 좋을는지도 몰라요 현미를 먹되 5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은 얘들이 소와 흡수가 되지 않고 먹느라고 고생만 했지 독소가 더 많이 나오고 그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위장은 기진맥진 않은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때에 빨리 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번 씹기와 위장병 치료 효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 강북 삼성병원에서 빨리 밥을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오랫동안 씹어서 먹는 사람이 위장병 발병률에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그마치 강북 삼성병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 1만 893명을 자세하게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밥을 한 끼 먹는데 몇 분 정도나 먹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5분 이상 나는 오랫동안 음식을 씹어서 먹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100% 기준으로 잡았고 근데 15분 미만으로 빨리 먹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위장병이 얼마나 걸렸나 하고 보니까 딸은 담배를 피느냐, 술을 먹느냐, 운동을 몇 시간 하느냐 이건 전부 통계적으로 똑같이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도 다 조정을 해서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단지 빨리 씹어서 먹느냐, 또 오래오래 씹어서 먹느냐 이 생활습관 하나의 차이밖에 없었는데 빨리 씹어서 삼키는 사람들은 이 위장병의 위염에 걸릴 가능성이 171%나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통계를 가지고 아, 빨리 씹는 습관이 위장병을 굉장히 높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빨리 씹는 사람들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 이쪽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결과이고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빨리 씹으면 왜 위장병이 잘 걸리지? 하는 문제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꿀꺽 삼키면 위장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위장에는 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갈 때 문이 하나 있는데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위장에서 다 소화가 되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또 유문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 씹는 사람과 백 번 씹는 사람은 이 위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분문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밥이 들어갈 때만 열어줘야 되고 나머지 밥을 안 먹는 시간에 얘가 열어지면 무슨 물이 올라와요? 신물이 올라오죠 그 신물의 정체가 뭡니까? 위산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음식 들어갈 때만 열어지고 나머지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 뭔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든지 밥 먹는 시간이 막 시도 때도 없어 한밤중도 먹고 간식도 하고 과식도 하고 포식도 하고 그러면 얘들도 피곤해서 원래 세팅된 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밥 먹지 않는 시간에 신물 좀 올라오면 어떤가 여기 위장에는 위산, 강력한 강산, 염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위장은 이 위장은 단백질을 다 녹여주는 위산이 나오지만 두툼하고 아주 탄탄한 위장 점막 세포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딥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밥 먹지 않는 시간에 열어지면 식도로 위산이 겨울 올라오는데 식도에 있는 점막은 위장 점막에 비해서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윽하고 신물로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러면 식도는 그냥 타버립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참 잘 만들어져서 다시 재생이 되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같으면 괜찮은데 이 잘못된 생활습관이 반복되면서 계속 신물이 올라온다? 염증 생겼는데 다시 고쳐줬는데 또 염증 생겼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염증이 깊어져요 식도염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염증을 만들면 최종적으로는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자빠져버려요 암세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물이 자꾸 올라오는 사람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식도염, 시간 지나면 식도암, 또 위에 있는 후두암 모든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유무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음식이 일단 위장에 들어오면 완전히 유미 즉,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번을 씹고 삼킨 사람은 이미 이빨로 밥풀 떼기를 다 물리적으로 잘게 잘라줬고 그리고 씹을 때 침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11가지 보물덩어리들이 나와서 완전히 포도당을 하나짜리 될 때까지 쪼개준 거예요 그러면 꿀꺽 삼켜서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단백질을 침이 좀 소화시켜주기는 하지만 이건 양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장에서 단백질을 쪼개주는 위산에 의해서 완전히 아미노산될 때까지 쪼개줘요 그러면 위장에서 위산이 조금 적당히 쪼개주다 보면 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무는이 오케이 하고 열어주는데 5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번 씹고 현미밥을 꿀꺽 삼키면 아마도 재수 없는 밥풀 떼기나 한 반토막 났을 것이고 웬만한 밥풀 떼기는 통째로 하나가 위장으로 들어가는 놈들이 많겠죠 그러나 유무는 예외가 없어요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 그러면 100번 씹은 사람보다도 5번 씹은 사람 위장에서는 이 밥풀 떼기 통째로 들어온 것을 죽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위산을 많이 분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위산 과다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계속 밥풀 떼기가 죽이 될 때까지 높이 높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이 위산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전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주로 들어있는 밥풀 떼기가 녹을 때까지 위산을 높여주다 보니 밥풀 떼기는 안 높고 위장 벽에 단백질이 먼저 녹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위염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염이 진행되면 위괴양이 되고 위괴양이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는 위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장병은 무엇을 먹어서 위염이 생겼다라고 하는 요인보다는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이나 역류성 식도, 염에 걸렸든지 걸릴까 봐 염려되는 사람들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몇 번 씹자? 100번 씹는 거예요 여기 백퇴된에 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천연 치료를 해도 위장병은 잘 치료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다른 세포처럼 위장도 상처가 났을 때 이걸 치료해 주고 재생시켜주는 능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염증은 잘 났는데 왜 위염 있는 친구는 10년 뒤에 만났어도 너 요즘 건강해? 그러면 대부분 아직도 속을 어루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손등에 있는 염증도 똑같이 치료가 되고 위장 벽에 있는 염증도 똑같이 치료는 해주지만 차이점은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암을만하면 하루에 세 번씩 음식이 들어와서 훑어버리고 훑어버리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백퇴된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음식을 안 먹으면서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얘가 드디어 치료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번 씹는 비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기 때문에 백번 씹으면 위장이 드디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고 그 수십 년 된 위장병이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백번 씹는 것이 위장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데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백번 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위장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번 씹 그 수십 년 된 날 백번 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데서 백번 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